매일 써야 된다니까? 손을 왜 앓아? 그러다 매일 잘못 보내면 어떡해? 그러게 갑자기 매일 써야 돼, 손을 왜 앓아? 잠깐만x2 손을... 손을... 갑자기 손을 왜 앓아? 매일 써야 된다니까? 답장해! 답장해야 돼! 얘 지금 키패드도 누르고 있어 나한테 위험해 위험해 한칸 내려와서 손을 왜 앓지? 하지 말라는 뜻인가? 나 지금 손 씻었다 손 씻고 온 지 꽤 됐다 갑자기 꽂혔어 손에 묻었어? 아니야 손을 왜 앓지? 답장... 아 잠깐만 답장해야 되거든요? 조심해야 돼요! 조심해야 돼요! 어떡해 이러고 답장 보내게 생겼어요 알았어x3 뭐 어쩌자고 뭐 어쩌고 아아 아아 알았어x3 아유 잠깐만x3 긁으면서 해 아니 사자 칠 때는 긁으면서 못 하지 긁으면서 해 아니 굳이 이 넓고 넓은 데서 노트북 할 게 있다 오 지금 화면이 위아래로 올라가고 있어 데로와 보내기 누를까봐 떨린다 왜 그러는 거야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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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앉아 엎드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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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흡 이쁘 오케이 내가 지금 온몸을 할 곳인다봐 어디 맛있는 allowing 갔다왔나 borr 응 근데 지금 손끝부터 발끝 머리끝 팔 구석구석 다 다 사랑하는 거야 지지? 들어와 지지 세균 지지 세균? 내가 무슨 세균맨이야? 아니 사람은 다 세균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제로이도 세균 장.. 이건 유익균이야 유익균